시계는 네가 사줬지만 내 핸드폰은 내꺼잖아 아 진짜 야 진짜 이거 나이 방송 시작했네? 나도 한번 했어 왜? 메리 추석 내 맘인데? 순대로 남자들이 추석에 술 먹으니까 좋냐? 내 맘이야 잡으러 가자 실시간입니다 영토리 영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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